아쉽게 분들 잘 안 오세요 아쉽게 분들 잘 안 오세요 아쉽게 분들 잘 안 오세요 여는 낙소니여 나면 시끄랩이 이끌어 고소스루 이 계신 분에서 떠나가는 연락서를 가슴 아래 가슴 아래 가슴 아래 가슴 아래 아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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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만 하셨나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감성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이야 라는 곡으로 활동하는 2주일입니다. 성능이 다 뻥치자! 성능이 다 뻥치자! 저는 범명이에요. 범명은 2주일입니다. 귀엽게 해주세요. 네네. 귀엽게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금진 선배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멋지고 예쁜 부모님의 부모님을 뵙게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진공의 시간 보내주세요. 지금번에 순이야! 어떤 곡인지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란히 고소 3. 슬리uation 4. 슬리uation 4. 슬리uation 4. 슬리uation 4. 슬리uation 4. 고란 무엇 мало. 야속해서 애와데나. 고단하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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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